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아 사실 다크 소울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오늘 5시에 오거든요 기사님이 와서 이번에 모뎀을 갈아주실 겁니다 어제 저녁방송을 했잖아요 인터넷이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만 일단 하고 집을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급하게 디비니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하이버하임이 굉장히 진행이 많았는데 많이 클리어가 된 것 같고요 2시간만에 새롭게 진행을 해서 이 맵을 넘어갈 것 같네요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그럼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전기법사인가 봐 소환 한 번 더 소환 여기 안 덤비냐? 넌 여기 왜 온 거야 거리가 안 돼 리언드라가 꽤 미인이네요 야 나 다 소환수 터지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네 명령에 수많은 임프가 학살당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목숨을 졌단 말이다 용도는 뭐였냐 스톤에 아 아 아 아 아 기사님 가고 저녁방송 켜서 저녁방송 좀 더 하겠습니다 네가 내건 죽음의 기치 아래 무고한이가 학살당하는 광경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어서 여기서 끝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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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나데 중간에 소환수 하나씩 껴놓으면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뿜빠이 하지 않을까 설마 무시하고 내려오겠어 저거를 에이 그렇지 흡수를 쓰네요 그 말은 뭐 이제 흡하면서 데미지 좀 얻는다 이런거 같은데 행동력이 되게 많습니다 스킬 세번 스킬 두번 쓰고 평타까지 물론 닉이 맞았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좀 거슬리네요 음 이백 이백 이거지 이게 데미지지 기술 구성 같나봐 왜그래 왜그래 뭐할라고 치 나름 쎄다 어쩌 서약 쓰고 때린거구나 야 서약 좋네 저렇게 보니까 되게 좋네 전사가 좀 초반에 체력 위주로 찍어서 약해서 저런걸 안봤는데 줘도 되겠어 전사한테 서약을 쎄다 일단은 버프 걸린놈부터 제거를 해야겠지 그리고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 70%에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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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때리구요 어디 버프 한번 걸어주고 어 도적을 보낼거기 때문에 내려주겠습니다 그렇지 넉다운 있구요 매옥 걸어주고요 도적만 가면 된다 야아 끝내주는구만 아주 불량배 플러스 후방 치명타 엄청난 데미지 220 단겁으로 220 나심 입혀주고요 내려와 괜히 타겟팅되지 말고 나 너무 강해졌데나 어쭈 어쭈 데미지 입혀주고 넉다운 기다려야겠다 뭐 지들끼리는 별로 안 세게 들어가 누가 어우야 어 일으키는걸로 지금 화상 풀어준거죠 전사 안켰으면 저걸 왜 쓰는지 이해가 안갔을거야 일으키는거랑 화상 치유해주는거랑 똑같게 들어갈걸 누가 예상하겠어 누가 누가 아 눕혀야되는데 죽이자 그냥 그렇지 야 잘써온다 제법이요 떨어주고 불쓰고 아 불에 강하네 생긴거 생긴값을 하네 넘기자 어 얘만 잡으면 되니까 어우 야 이게 넘어졌다구요? 그럼 당근 빠때루지 강화탄으로 죽이면 되죠? 불량배가 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살로 제발 맞아주라 하..나지가 안닿냐? 잠깐만 하..잠깐만 어때 그렇지 그렇지 250 무려 이번엔 8 이번엔 풀릴거같은데 딱 근데 눕혀서 마무리하면 되겠네 가자 잠깐 몇 들어가 아 다 들어가? 야 그럼 못 때리는거 아니야? 아아 실망이 크다 200 졸라 세네 어우 전기 전기에서 그거 붙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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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은 아니야 도적은 아니야 도적은 아니야 넘어트려 아 면역 한 번 더 끝 아 결국 얘가 나서게 하는구만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도적관이 달성 도적관이 달성 비를 끝내야 돼 어서 우리의 임무를 하자고 어 좋습니다 물질적 역장 우회주문 아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들고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겠지 공속방패 정령재련소 무게가 이거 눌러봐 내가 받은걸 한 번 봐야겠죠? 겨울왕 장벽 앞에서 이 주문을 말아라 그러면 하신들이 아아 이게 장목 여는거네 왕을 잡아야지 열리는거겠지 이건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오 한 번 뭐 넣어볼까 정령을 재련하라는데 감이 안오는데 나는 정령을 재련하라는데 감이 안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눌러야되는거잖아 뭘 넣어서 하라는거지 넣어보자 아무것도 안돼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기회에 알아보는걸로 하고 아니면은 빈 스크롤 같은거 넣어도 뭐가 터지지 않을까 조합법 아 이런식이야 화살 음식 잠재적 음식 아홉개 정령대장간에서 꼭 이걸 만들어야되나 토마토소스에 망치가 들어가네 뭔 경우냐 잠재적 조합 조합법 그만 놀고 가자 빠른 진행해야죠 리안더라를 한번 만나서 제압을 했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입구로 가서 빠르게 뚫고 진행하겠습니다 얘가 얘가 갖고있죠? 가자아 사용 조합법 좋구만 어디 열어볼까 패배한 정의교도들에게 얻어낸 주문을 말합니다 2300 왕을 잡고 얼음에 갇혀있던 녀석을 부활시키면 되겠네요 그냥 가서 싸우도록 하죠 작업 안하고 금방 잡을거 같은데 별로 안쓸거 같아 덤벼 그냥 맞다이야 거기서 하이더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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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녀땜에 왔어 아마녀 아마녀땜에 왔어 아마녀땜에 왔어 thou hast but to wish upon a well the stone of stars no more does she ask of me strong are they these are maculates 그만떨 이게 사실상 그 전에 렉스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뭔가 있네요 보스 역할을 하는거면은 뭔가 특별한 장용이 있겠지 생각보다 약간 약간 귀엽게 생겼어 베땡이가 통수 조심하시구요 불이 좀 쎄지 않을까? 아 불 지팡이 가져왔어야 됐네 됐어 무려 에이스를 내지 않고 화염정력을 냅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안꾸려요 화염정력은 감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이동하면서 간을 보죠 아껴놔 얼마 들어갔냐 야 체력 많은가 본데 어 야 뭐 했니 왜 그랬어 어 어 왜 차냐 불인데 뭐야 불 내성 있어 얘? 야 불탄 좋다 야 야 질병 걸림이 카운턴가봐 대지가 카운턴가봐 혹시 내성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차버린건가? 에 에이 이 정도는 안되지 나는 소환 깨기가 있는데 물론 불 쓸 포인트로 쓰는거긴 한데 감속 경기가 실패 어 좋아요 미끄러지는게 좀 혐의긴 한데 설산부추를 지금 안껴놔서 그래도 문제없을까 생각합니다 자 바로가서 때려주죠 두드러워 에드 이거 뭐야? 불 뭐야? 일단은 깨자고 하나 재고 액션 포인트 3개 남겨가구요 조금 위태위태한데 불에 대한 내성이 있는거야? 던져보면 알겠지 뭐 아니 내 생각에 땅에 약간 그게 있나본데 왜냐면은 아까 좀비한테 맞았는데 좀비가 땅타입이겠지 물리계통이겠지 써보자 지진계통 한번 써봐 우리 애는 맞추면 안되지 아니구요 아니구요 화염폭탄 없니? 없는척한다 또 화공 한번 때려 정령이가 할게 없으니까 선물이야 야 불에서 회복돼 말도 안돼 야 얼음 정령인데? 때려봐 일단은 풀렸구요 너무 혐인걸? 설마 상태가 다 안통하다 야 전기 한번 쏴봐 아이고 너 위치가 좀 안좋은데? 어우 혐인걸 화이팅 인 요어 나임 만약에 불속에서 회복이 된다면은 야 야 삼백이야 토탈 데미지 이거 쏴보면 알겠지 아 이거 아니야 얘 무슨 얼음인데 불 맞으면 회복하냐 반칙이잖아 이거는? 이건 말이 안되잖아 원서 조항이 100%가 넘는건가 혹시?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은 뭐 독은 통하나? 독 안통하겠는데 디자인이다 얘는 지금 물이 좀 약한데 대지 기술 안 들어가지 걔 춘한데 불자왕 세턴이야 싸우자 하긴 뭘 기다려 불에 강한 얼음 타입 극혐 농이 과하다 아 아참 됐어 쟤 맞으면 죽는거 아니냐? 아 어차피 쟤가 왔겠지 뭐 액션 포인트 터마다 늘어나는거 써주고요 액션 포인트 터마다 아낄까? 통통하살 아 그냥 쏘자 솔직히 그렇게 쎌거 같지도 않다 아 이정도가 적당하네 200 꽂아주고요 어 야 뭐야 아 그거 그거 계단이 안 얼었어 이번엔 열렸죠 스칼렛 이러면은 스칼렛 이번턴 소환 못하네 어우야 저걸 저렇게 한단 말이야? 어? 저걸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일단 버프는 걸어야되고 버프는 필수지 전름발이 안 통할거 같은데 실패인거 보니까 면역은 아니네 그 소환수 소환수 파괴로 얼정 깨주고요 얼정 은근히 세기 때문에 빨리 깨주고요 어떡하냐 강 나오냐? 안 넘어졌어 일단 안 넘어졌어 야 이거 이렇게 세다고? 면역이지 그렇네 쏘고 강하고 한 번 더 조그마한 것들 안 죽었는데 그냥 그냥 이길 것 같다 그래도 어 느낌이 얼음 정령이 활 같은 걸 쏴 아 좀 쎄네 오 데미지 쎄네 세 번 쏘네 어우 예 아 이거 데미지 흡수하는 것 봐라 어? 불 딜 야 아 잠깐만 갤 노린다고? 그거는 오바죠 야 아 붙어 일단 붙엄마 전사의 힘을 보여주겠어 일단 전기는 통할 것 같은데 아니네 전기도 회복되네? 아 일단 소환해 물 위로 밖에 못 잡는구나 대지도 당연히 안 통하겠지 전기까지 안 통하는 마당에 이거 깨야되는데 아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 눈욕으로 깨야겠다 그렇지 일단은 쏘는 거 하나 막았구요 정확도 정확도 일단 이거 잡자 이거 210은 너무 아프다 인간적으로 어 얘는 속성 다 들어가 그렇지 언데드 검사 물 여는 게 왜 필요한 거냐 어차피 다 면역되는 설마 반전으로 물이 약점인 건가? 야 야 가자 걸어 그렇지 야 몇 들어갔어 200에다 80 80이 얼마야 240 450? 야 진짜 세네 데미지 야 많이 세긴 하다 확실하게 넌 솔직히 할 거 없잖아 저주 실패 아 넘겨 푸시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약화 실패? 얜 아껴두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날 좀 때려봐 야 불? 아 이거 얼음 속성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냥 모든 속성인 거야?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이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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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어 중독 들어가는 거야? 어 중독 들어가는 거야? 중독 들어가 얘? 전혀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독 데미지가 약점이란 말이야? 일단 물리 꽂고요 한숫기기 아직 안 되죠 그럼 뭐 매혹하겠습니다 남겨? 넘겨 의외로 약해 어 레벨 채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 불정이 있었구나 자폭 정령이네 그러면? 아 위험한데? 없는 줄 알았어 자폭 안 하네? 쏘네? 아 그분은 안 돼요 봐주세요 아 봐달라니까 너가 일단 쏴야겠지? 저거 잡기가 너무 아 왜냐면 불정이 제가 할 거 아니야 다시 하자 아 이제 위치가 좀 쎄하네 이거는 캔부터 손을 봐야겠는데? 너 뭐 들고 있어 활 있지? 일반활로 바꿔 검 솔직히 이건 상관 없지 어 저건 상관 없는데 시계 나오네 보스 역할을 하네 제대로 독 데미지가 선타고 이러면은 독 상자 없냐? 독을 꽂을 만한 게 없네 마땅히 일단은 야 가서 끌고 와 평지에서 싸우자 아 생방 처음인가요? 저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항상 트위치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으로 트자 거리는 너무 벌리면 안 돼 이정도 벌리면 되겠지? 그리고 턴 돌려주고 올린 다음에 얘는 세이브 해야겠지? 약한 독 없나 약독? 약한 독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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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빨리빨리 독이 통한다는 게 되게 신박하다 야 이거 안 되네 얘 바로 지금 시동 걸었죠? 우리가 한 턴 밀렸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튼튼한 놈도 아니고 쟤는 깨고 내려와야지 그 많은 AP로 전부 내려와야죠 안 내려와? 잠깐만 일단 일단 내 얘 왜 이렇게 멋있어졌지 얘 장비가? 도끼면 더 멋있을텐데 지금 큰 도끼 소환소 파괴로 깨고 아 토이치에서 지금 유튜브로 왔습니다 독 던져야지? 아니 독을 하지말고 얘를 죽여야되잖아 당연히 넉다운 안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를 좀 해두고 그래 얘로 연쇄해서 하나 깨고 잡아야된다 일단 잡자 얘한테 몰빵 데미지 반사로 죽지 않을까? 꿈같은 소리를 해야지 얘를 죽여 그냥 그리고 행동치 저장 어 닉놀이네 닉 좋아 동전 실패했고요 이거 위험하죠? 법사놀이죠 지금? 레벨런 찍어 찍어 전름바리 찍어 전름바리가 됨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버서커 뿜고 후공은 못잡을거 아냐? 일단 버서커를 앞에 세워서 몸을 대고 아 애초에 넘어져서 내가 때리러 갈 수가 없구나 하 하 일단 일단 때려 뭐 가만히 있는거 아 야 데미지가 이게 뭐니 자 드디어 꿈에 바라던 독을 쏠 수 있네요 범위를 잘 맞춰야지 내가 맞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렇지! 중독 드디어 들어갈만한거 하나 나왔다 이 스캅은 중독에서 회복이 되죠? 닉은 중독에서 회복이 되죠? 아 혹시 중독이라서 대지가 약점인가 진짜로? 치명타 아직 모르겠다 어우 야 소리 너무 좋다 그렇지 그렇지 야 모션 좋은데 어떻게 느릴릴릴릴하게 생겼는데 우지키 아주 필살기 써주고요 오오 야 몇이야 이거 300에 500 500 데미지 속성 공격 안 통하니까 할게 없지 단 불이잖아 불 잡을 거 없잖아 할게 하나도 없네 뭐 자주 걸 것도 아니고 그냥 넘기자 발차기 백어택은 해야지 기본 딜이라도 넣어야 될텐데 일단 이동해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얘를 잡아야지 얘를 어그라 안 끌리게 좀 멀리 이송시고요 반피도 안 남았네? 독 때문인가? 독 35 괜찮네 독 한 발만 쏘고 아껴줘자 한 발만 더 그렇지 트위치가 제가 버퍼링 걸리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트위치는 제요 스트리머라서 제가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회선이 잘 안 봤는데 유튜브는 이제 파트너기 때문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시작하자마자 애초에 쟤를 꼬셔도 문제잖아 제가 가서 회복을 해버리니까 레벨은 충분하고 충분히 잡을 거 같은데 애초에 첫 타에서도 잡았을 거 같은데 근데 너무 뒤로 보냈다 내가 뒤로 보낸 감이 있긴 하다 얘부터 제거를 하죠 한방 오우 얘 데미지가 평타로 제거해야겠지? 힐을 뽑고 좋아 전기? 야아 전기? 한 번 더 아아 이거 조금 불이 났다 야 넘어지는 것 같다 들어가긴 하죠 데미지가 일단 중독 터지고 좋습니다 중독이 약점인 게 맞나봐 아 300가량 쓰는 데미지 마간에 주고요 은근히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그냥 얘 점수에서 죽이면 되나? 아니 얘도 죽여야 되긴 하잖아 어어 예스 예스 못 잡네 못 잡네 그냥 아예 못 잡네 아 손 좀 아니죠 오우 어 야 법사 노려? 아 데미지가 이렇게 쎄? 좀비만 노리면 돼 어 안돼도 노리죠 아 걔는 안 돼요 이걸로도 훅 간다 회전 그렇지 훌륭해 평타 아 너무 흡이 많이 나지 회복이 너무 많이 떠 지금 심판자 멀쩡하죠 평타 좀 안좋아 보이긴 하는데 남겨두자 자주 걸어도 안통하니까 찔러 기회 공격이 없네 이거는 좋네 잡았어 이거 다음 코 돌아오기 전에 잡을 것 같아 꼬리 보니까 좀 뜨겁긴 한데 죽을 정도는 아니지 닉이 죽었네요 동결을 일단 안통했고요 야 소환수 때려죽였어 강력하신 전사님이 찍어주고요 몸까지 대주자 가서 아 근데 화상 데미지 들어오는데 야 체력이 1100인데 화상 들어오던 날 그렇지 많이 깠죠? 너무 할 거 없다 너 진짜 어떡하냐 독이라도 쏠래? 독다트 같은 거 있냐? 법사가 이렇게 할 게 없다니 진짜 에이스 에이스인데 B B 내려버려 그냥 확 아 넘겨 아 지금 이겼어 못 잡을 것 같죠? 투명하자 아 때리고 투명할걸 주춤거렸어? 넘겨 어쭈 이거 약간 간 보는데 슬슬 아 간 보는데 갑자기 잘했어 그러면 니가 만천 만천 받아줍니다 야 여긴 얼음이고 여긴 불이야 와 아 석국 나왔네 아 이건 좋아 근데 이거 어차피 레벨 내가 더 높아서 의미 없지 않나 제물 대가 100% 연속 아 이게 대가 마법이야? 대가를 주네 정신 아니네 다른 애매한거 주는거 보다 낫긴 한데 너무 세게 주는거 아니냐 자 회수를 하죠 정령 스태프라는게 있어요 지능이 올라가구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starts 기술 얼음벽 얼음벽이 뭘까 어?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누군데 그래서 아아 어어 그래 정렬젤론소 가서 저거를 해제하는 거구나 와 대박인데 이건 한번 전설적인 게 좀 많이 나왔어 세 개 나왔어 전설적인 가죽 투구는 약간 기대인데 이거는 솔직히 못 쓸 것 같고 세긴 세다 조금 괜찮네 20% 확률로 공포상태에다 저주상태까지 6% 치명타에 대기정령 소환이 붙어있습니다 음 괜찮은데? 나중에 세자 위험할 때 조금 솔직히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은신하기가 붙어있구나 뚝배기에 실명의 면역 괜찮네 감정이 잠깐만 현자가 통찰에 해당하는 건가? 아니지? 뚜껑 바꿔주겠습니다 어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어떻게 깔끔하게 바뀌었죠? 뭐가 터질라 그래 부기? 아 부기는 바뀌면 하면 되는데 뭐 너는 열심히 썼다 정말 똑같네 아주 자 이동해서 가도록 하죠 아 용암구덩이 건너가야 되는구나 아아 아아 불러와디가 가속 걸어 혹시 가져갈 거 있나? 있어도 지금 못 가겠다 너무 뜨거워서 저거부터 해제하고 오자 여기다 놓고 고마워 한 번에 올 수 있으니까 날씨가 많이 시려졌죠? 한 번에 열심히 일해준 도쪽 먼저 좋아좋아 정령대장관으로 되게 뭔가 강력해보이는 것들을 많이 해방했는데 왜 이동한대 아 넘어졌어? 아 아 아 아 이게 뭔 망신이냐 아 올라가 빨리 오세요 혼자 너무 저기시네 저거 그렇지 여기가 제일 날 것 같아 여기 딱 있으면 찬바람 쐬면서 다리는 따뜻하고 옥매트 틀고 선풍기 트는 기분으로 참 은근 극락이지 딴 딴찬 딴찬 따뜻하고 차갑고 어딨냐 정령 지팡이 어디 계셨어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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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좋다 야 내가 너희 해방해줬는데 뭐 줄 거야? 보레아스를 이길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너 누구냐 그래서 다른 정령의 왕 음 얼음을 갇혀있는 왕을 좀 풀어줘 오호 어어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대화가 안 돼 우리의 왕은 어 너희 혹시 소환 그런거 안주냐? 아 트흫 여기도 하나 있었구나 조용히 꺼졌네 아 아 챔피언이 돌아왔어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가서 구하러 가자 그럼 감옥이었죠 가던 하이버하임이기 땜에 언제든지 피라미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가자 넌 언제 깨지냐 이제 녹여준다며 잠시만요 이거 채팅 이거 내부로 하니까 안보인다 좋은 소식입니다 수어의 왕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스 짜지래 야 가 짜지자 오 멋있구만 오 마녀보다도 가슴 마녀의 가슴보다 가슴이 날 혼돈하게 했어 마녀의 가슴보다 시리군요 자신 하나뿐인 언니를 영원한 활력한 촌들을 묻어버리다니 리안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냉담할 수가 있나요 아 쟤 한 거 없어 돌아다니는 거 더럽게 잘 돌아다니는데 쟤도 되게 센가 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은괜의 가슴보다 더 밝은 곳이 있는 사람이오 저는ust- referral 근데 뭐해? 섹시가 죽을 때 뭐 했냐? 눈에 눈에 봐서 더 좋은 어떤 느낌을 보여줘, 소섬터. 지금 그의 기능은 너의 주인과.. 그.. 저녁을 때, 갑자기 확신을 드렸고, 진짜로 주인과 지적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내용은 다 요약되니까 제嫁인 리안드라와 제 사랑인 잔다로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곳을 지켜냈습니다. 사이씨의 킹크랩 Inn.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리앤드라가 떠났고, 카운스러 제이크가 왼쪽으로, 눈에 띄고, 눈에 띄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지겹사에 감사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곳에 젠다를 목적으로 흘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죠. 근원술로 제거를 했구나 상여자네 의학, 죄, 소스 우리 모두 죄다 요약을 하자면은 얘가 근원술로자고요 저희는 근원사냥꾼 근원술로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죠 쟤는 이제 폐계를 하고 근원술로 쓰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잔달리어가 제이크에게 공격을 당한걸 보고 제이크는 이미 괴물이었고 우리가 제이크 살인사건 때문에 조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 괴물이 된 제이크를 제거를 하고 잔달리어에게 제이크의 생명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제이크를 죽이고 근원술까지 사용을 했다 그런 뜻이죠 여동생은 굉장히 나쁜놈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응? 직스잭스가 오고 있다 헌터스! 너 다 됐어! 이카라가 제이크! 아! 저희는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돌아가자 어떤 곳이 될지 아, 그래 시간의 끝으로 가라네 오, 아루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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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좀 줄래요? 저기 좋은 거 없나요? 어디 보자 대화 좀 할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냐 이 사건은 더 배우지 않을까? 이 사건은 더 배우지 않을까? 낭만적이야 좋아 이제 나는 시간의 끝으로 가면 되는데 가기 전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 그분을 죽였던대로 어차피 돌아가면 다 해소되지 않냐? 이건 아, 그거 니가 왜 가져가세요? 멈춰 주인님 주셔야죠 이거 언제까지 불타 있을 거냐? 건너갈 수 있는 거냐? 길이 일단은 보이는 거는 두 군데죠? 당장은 이쪽은 길이 없고요 맵의 크기를 보면은 내려가는 게 더 짧을 것 같고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건 돌아가는 길에 연관이 돼있네 내려가자 그럼 불 지르기 전에 죽였어야 됐는데 얼음에 불에 아주 지랄병 났어요 갈 수 있냐 저기? 죽는 거 아냐 가다가? 이게 뭐, 뭐 하는데 얘? 일단 가봐 사람만 있으면은 어 추워서 바로 회복됐어 왔어 화이텔라 거wnie 뭐 쟤 뭔데? 뭐가疲弱하는 거야? 으아아아아orar 저런 미친놈을 봤나 이번에도냐? 너도 보초잖아 아 갈라진 파스코이네 넘어가겠다 공자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저기도 무슨 일 벌어지고 있어 잠깐만 일단 넘어가자 넘어가는게 일단 선결이고 울프라그를 회복시켜주겠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용암이 나올거 같긴 한데 도트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너는 당연히 이제 은신쓰고 건너가야지 가자 저기도 길이 있는데 용암길이야 못가는거 아냐 그럼? 해제할 필요 없어 건너가서 쓰면 돼 그냥 분명히 뭐있다 이거 분명히 가면은 개지랄난다 저거 아 여기 열어주는게 여깄네 아 여기 열어주는게 여깄네 돌아가봐 일단은 확인만 하자 뭐 뭔짓을 하는지 궁금하다 아 들어가면은 쫓아내는게 다야? 한번 더 해봐 아 그렇네 아 몰래 들어가서 아이템 캐가는건가봐 특이하네 야 완전 못개는 상자 열수가 있네 근데 그냥 그런데 뭐가 있네 투명을 쓰고 가서 다 훔쳐 투명 100% 아니냐 이제? 어 110%인데 주춤하는건 뭐야 정체가 도화선들 도화선들 있어 도화선들 있어 도화선들 있어 9인치 못으로 못폭탄 같은거 제작하는거구나 당장 할생각은 없으니까 넘기게 넘기고요 딱히 필요도 없잖아 어 야 저기다 가능? 내가 잘못했네 일로 와봐 저 깨면 되는거 아닌가?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어어어어 너무 혼자 오세요 친구 데리고 올라 그래 그거 살짝 오른데 개같은거 무작정 트라고? 어? 왜 쟤만 무적 상태임? 재수없게 어? 오 잠깐만 오 저거 내 예상이랑 약간 다른데 느낌이? 일단 시간에 갔다 올까? 갔다 올 상관없잖아 갔다 오자 일단 갔다 오자 시간을 끄세요 저기 뭐가 있네 뭔가 비밀을 해제할 게 있나 봐 직스 잭스 어딨냐? 어디 갔냐 얘 찍찍 이렇게 내 자리구나 마녀까지 해서 내 자리는 없구나 처음부터 니들 만질라 그랬구나 정화교도 아 광산 캐스트를 여기서 주는구나 아예 막아놓지 그래서 못 가기 처음부터 아예 막아놓지 그래서 못 가기 처음부터 멀쩡하다 힐 같은 거 쓴 건가 충독 음 잔달러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리언드라가 잔달러는 저를 좋아했는데 아예 찐따네? 개찐따네? 거래되는 애 없냐? 우리의 미션을 어떻게 해? 리앤드라. 그들은 죽을 수 있다면 잠깐만 혹시 스톤 남은거 없니? 보니건? 스톤이 필요해 나는 독이 그런 식으로 통할 줄 알았으면 독에 대한 거를 내가 숙지해 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응 이랬어 혹시나 싶은데 블루스톤 내가 뭐한거 없잖아 당연히 하나정돈 매길 줄 알았는데 아이언메이든에서 매긴게 다야 진행 되게 깊게 했는데 그럼 뭐 시간의 끝은 됐고 돌아가서 한번 보자 감옥 봤지 육암구덩이에서 갔지 아 너무 불편하다 동굴로 가서 뒤로 돌아가자 어차피 다 갈 필요 없잖아 도적만 가면 되잖아 도적이 들고 있잖아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만든거냐 응? 그냥 만든거야? 그냥 만든거야? 무적이랬어요? 무적이랬어요? 아 무적이면 무적이라고 적어놓지 말이야 헷갈리게 시지 말이야 어딨냐? 눈사람 됐네 이번에 돌려 가자 아 아 아 그냥 순간이동으로 갈래? 투명하러 가자 저기다가 해놓으면은 못하는거 아니냐? 이거 던져 그냥 저거 회수 어떻게 하냐 근데 당연히 못가지 이거 불 뭘 해야지 갈 수 있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그렇구나 너 아무것도 못하네? 찐 따라서? 상자 있는거 다 내놔 무거운 상자만 내놔 또 상자 가져와야 되네 그러면? 아 졸래 귀찮네 진짜 일단은 상자를 가져올 데가 어딨어 상자가 있는 데가 없는데 이거 너만 이동해봐 아니지 아냐 일단은 너만 이동해서 가도 줄라나? 송입구 어? 이리 뭐야 오 잠깐만 뭐냐 쟤네? 계시면 죽으셔야죠 온깡떡으로 저기서 하는거냐? 저런 애들 있었어? 나 처음봤는데 지금 야 꺼져라 가위버가 져도 내가 이긴다 그렇다고 질 생각은 없었는데 딱 돼 딱 돼 딱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메탈이야? 딱 돼 냉기 화살 어 저거 깰거 없죠? 소환석을 깨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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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스킬 다 썼다 이제 해피 스킬 다 썼다 이거 어떡하냐 초쑑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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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따위로 쏜다 이거지? 아 아 고 따위로 쏜다 이거 연막작전 지금 했다 이거지? 에 살려도 수가 없다 개같은거 그냥 찢어버려야지 이거 앨리샤 앨리샤 앨리샤인지 앨리스인지 ение 어우 야 둘 다 어울린다고?! 야 저걸 회복하네 안죽지 닉은 닉이야 좀비야 가설없네 달려가는거 해야겠지 야 아주 난리 났네 진짜 기술자가 뭐하는 놈인데 저렇게 개지런을 떠냐 뒤를 못 때리는게 정말 한이다 3번 하고 그냥 죽이자 업 걸지 말고 떡당 면역이요? 면역이라고 저 활드네가? 왜? 설치 야 데뷔지 왜이래 큰일 났는데 가능하냐? 일단 와봐 야 외욕 쓸려면 아껴야지 엘리사 아 저걸 일으키네 어 이거 못잡을텐데 진심 와 야 나 상자 주우러 왔는데 상자 다 터뜨렸어 대박 3,300 야 은근 쎄다 얘네 패스 버논 설치료명 명사수 버논간다 버논간다 자기 몰가 저승각이 생겼구만 버프나 걸어주자 각막할때 더 버프를 걸어줘야지 이기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길 수 있냐? 난 감옥 없다고 보는데? 지금 부활을 한번정도는 할수있어 지금 부활을 한번정도는 할수있어 지금 부활을 한번정도는 할수있어 어차피 화상때문에 죽어 아 이걸 못죽인다고? 이건 좀 아니죠 아우 아 오히려 깔끔할수도있어 이렇게 되면? 부활 15개 낸는데 뭐 야야야 저렇게 살리는 놈이 어딨니 세상 세상 맙소사 그런 놈이 어딨어 해요 얘만 하면은 죽일놈 없죠? 놓아줘라 좀 이제 놓아줘 좀 이제 그래 놓아준마 하나 등거리 둘만 남았죠? 어 뭐야 넷 남았다고 넷? 하나 둘 셋 아 여기 하나있네? 근데 또 하나는 누구야 야야야야야야 아 걔 어 깜짝 놀랬잖아 있을수없는 거리를 쏘는줄 알고 열받을뻔했네 데미지 몇이야? 55야? 때릴때가 없구나 여기만 기절했어 뭐래 아아 독 대기하자 하아 이제 풀때쯤에 한번에 쓸어버리자 버논이랑 베스 와장났죠? 가자 일반 일반 버논 따위한테 이거 쓰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보여줘라 어 데미지가 좀 허접했는데 왜 한대밖에 못 때렸죠? 기절했구나 아 이거 쓰면 안됐는데 아 쓰면 뭐 나쁘지 않았다 형태가 좀 나왔는데 버논 왜그래 왜그래 게임 멈췄어 왜 왜왜왜 어 아 놀랐잖아 아이씨 짜증나네 진짜 확나네 진짜 은신 걸어놓고 아 왜왜왜왜왜왜왜 멈출라 그래 자꾸 미쳤어? 저기거든 얘 야 기절 기절 좋아 기절 좋아 얼어붙으면 좋아 요호 요호 거려 야 전름발이 좋구요 베스트 못 때리지 이러면 기절 하나에 기절 둘에 야 왜이러냐 갑자기 야 왜이래 왜이래 왜 버벅여 다운샷 그렇지 아 야 왜이래 아 어어 좋아 한 번 더 쉐리고 넘기고 죽이고 기절했네 기절하면 맞아야지 뭐 뭔지 기절했냐 지금 기절 하나도 안하네 저렇게 억세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우야 힘들었다 야 이게 뭐야 일단은 마탱이가 가졌네 이분 아 힐 해주구요 어떻게 불 안 돼있는거야 돼있는거야 뭐야 네 개를 한꺼번에 줘? 아 독도 있고 미쳤네 야 이 날씨야 좀 좌중하고 빨리 킬링 돼야지 이 얼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 얼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전사 갈수록 멋있어진다 야 이거 완전 전사계 자체인데 그냥 아냐? 가져어 아 부추는 왜니까 가져가냐 부추를 왜 리아 가져가 상자 없잖아 이거 어떡해 상자 때문에 온 건데 나무 상자 좀 캐봐 너가 가져가야지 아아 수준 진짜 야 염력으로 가져와 아아 덤앤더머가 따로 없네 진짜 그렇지 무기 깨지겠다 하숨 보고 쫄았네 가져오자 뭐해 뭐여 눈 덮인 건데 판정은 똑같나보다 세 개 일단 일단 세 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구만 저런 거 등광석 같은 거 왜 들어있는 거냐 들어있는 통이면 더 무거울라나 바로 사용해서 이동합니다 그렇지 자 잘 던지기만 하면 된다 혹시 모르니까 너 혼자 해 저거야 좀 멀다 아 잠깐만 이거 뭐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못 던지니? 염력으로 던져봐 힘이 셀수록 잘 던진다거나 뭐 그딴 설정 있는 거야? 어떻게 던져야 저게 던져질까 여기까지 물 뿌린다고 될 거 같진 않은데 일단은 화염두루마리로 내성을 만들어서 아예 건너가 그냥 그럴 거면 화염의 화신이 나오긴 했거든요 저한테 여기 있죠 화염의 화신을 쓰자 이건 확정이고 이건 100% 저항이니까 아 에? 화염의 화신도 저건 못 건너가냐? 참 오 잠깐만 그치 눈 오는 날에 저렇게 용암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물 뿌린다고 될 거 같지도 않고 아이고 뭐 짤 거야 뭐 던진다 이 말 아니야 못 미냐 혹시? 못 미니 여기서? 못 미니? 던진 놈 못 밀어내냐? 화염의 화신으로 해도 한 3만 주는 게 다야 퍼센트 감소인데 그러면은 물을 한번 뿌려보긴 하자 그냥 갈 순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와 놓고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빠른 또 내리로 아앉아 오우 오우 요거는 흑 아 아 아 아 아 꺼지긴 하네 어느정도 어 그렇네 어느정도 꺼지긴 하네 순간적으로 아예 꺼지는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꺼지긴 하네 물기술 없는데 나 물통으로 메꿔야돼 그냥 이리로 와봐 니가와서 꺼야되는거 아냐 추운데 8번이랑 9번에도 물풀탐 돈주고 못사냐 금방 풀려 이렇게 피지컬게임도 있잖아 두개 던져야되나 뭐하냐 왜 안놨냐 이거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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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막 아니 아니 단축키 있었는데 왜 사라졌어 갑자기 여기 아니 소용없는건가 물통으로만 해야되는건가 혹시 물양이 부족한건가 그럼 어쩔수 없는거고 이렇게 하자 야 너 뭐 뭐 통 뭐 있어 그랬어 그러면 없네 옮겨줘 그럼 니가 옮기는게 맞는거 같고 당장은 자 가자 여기다가 둬 둬 때리고 아니 안통하나봐 안통하나봐 아니면은 녹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건가 어 예를들면은 여기가면 죽잖아 여기다 이거 뿌려버리면은 잠깐 괜찮잖아 봐봐 아니야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혹시 빈자리가 있는거냐 이 맵 자체에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기 갈 수 있는건 아니잖아 어떻게 어떻게 옮기죠 염력으로?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냐 아 공중에 뜨는 능력있었지 악당 기술중에 흠 흠 흠 흠 흠 그러면은 다 모여봐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이고 일단은 뭐하니? 초명 안걸고 그냥 가야되나? 악당 기술을 가져와야 된다는거 아냐 결론은 악당 기술을 가져와야 된다는거 아냐 결론은 악당 기술을 가져와야 된다는거 아냐 결론은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kinda 흠 흠 흠 흠 여기 사술 팔던 애가 악당 질도 팔던가? 빨리 가자 아이템 고쳐야 되는데 지금 개고생하고 있네 그냥 전부 고쳐주는 그런 능력 없는 거야 너무 귀찮아 일일이 고쳐야 되는 게 전부 수리도 해주고 그냥 싹 다 아니 다 다 다 다 다 다 아멘 씨바 겹치는 거 좀 팔어 야 내가 찍었을텐데 한번? 다음 턴에서 액션 포인트 빌려오는 건 본 경우냐 준 거 맞지 준 거 맞으신 분이 책이 없는데? 너 줬니 설마? 어 책 어딨어? 에? 에 에 야 야 야 그거 말고 야 야 야 안구 적출이라고 야 웃기지마 야 뭐 배웠어 너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씨바 어떻게 된 거야 야 뭐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책이 바뀌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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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책 샀지? 갖고 있었지? 바닥에 버렸는데 설마? 아니지? 뭐야? 지금 이해가 안되네? 뭐지? 안구 적출 뭐야 빠른 발 샀잖아 내가 빠른 발인거 확인하고 간건데 내가 가 일단 가 간 다음 생각해 너 피곤하다 지금 나 뭔 짓이냐 이게 뭐하고 자빠진 부분이야 고쳐주실 분 내꺼 봉수 가능? 또 오기나 오기나 오는구나 연결 안됐어 나 그리고 따로 데로 가면은 대장장이 해주네 동생한테 내 아 올라가 가자 노래 뭐야 이거 이 뭐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저런 노래 나왔었어? 이 노래 너무 고마워 너는 빨리 빨리 가자 좀 이 친구야 어디보자 아드레날린 빠른 발 맞죠 빠른 발 줬죠 지금 알아줬죠 아니 빠른 발을 줬는데 안구적출로 변하냐고 오시피 이해가 안 되네 빠른 발 줬잖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 야 빠른 발 줬어 나 나한테 필요한 건 빠른 발이라고 야 빠른 발을 원한다 이게 뭔 개같은 경우야 이거는 야 그럼 빠른 발로 아예 사보자 아니 야 왜 왜 안구적출로 되냐고 뭐 아니 왜 야 빠른 발 샀잖아 어 왜 안구적출로 변하냐고 야 이것도 변하냐 어 아니야 이건 이건 괜찮죠 왜 안구적출이냐고 빠른 발 내놓으라고 빠른 발 이해가 안되네? 머업체 여기 체내소공업으로 변신해 막 어떡할꺼 이거 어? 안구조치로 변했어 이거 이번에는 아데널린이 버그인가 봐 별거지같은거 보고 다니죠? 역겹죠? 끝 처음 주... 처음 준게 안구조치로 변하는 건가봐 라고 생각했으나 이번에 준 책이 아데널린으로 변했습니다 짜잔 개같은거 뭐지 씨바 야 원래 혹시 안구조치로 갖고 있었냐? 내가 못본건가? 어 뭐지? 당황스러움은? 어? 어 어 왜 저장이 돼있지? 어? 어? 왜 저장이 돼있지? 어? 아 그렇네 아 왜 이렇게 수리비 많이 드냐 됐다 일단 수리 했구요 빠른불 내놓으시구요 음? 음? 빠른불이 없어 나 산거 샀잖아 500원 가져갔잖아 어 내가 거래를 안걸었나? 잠깐만요 그럴리가 없는데 어어 가져갔어 나 근데 안구적출이 기어나오냐고 뭐지? 내가 지금 정시 나가서 그런건가? 난 안구적출을 가져온 기억이 없거든요 진심으로? 너희한테 팔지 않았냐? 어? 어 일단은 책을 샀잖아 샀으니까 없는거 아냐 여기에 어? 어? 윗장백인가? 어 잠깐 뇌는 감지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그냥 가야지 다른데 가자 어 성입구로 가서 아씨 굴때리네 진짜 살다살다가 그냥 건너가 가다 넘어질거면 넘어지고 말건 말고 마음대로 해 가라고 야 너는 인간적으로 안 넘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너 보디빌딩이 몇인데 넘어지는건 보디빌딩이랑 상관없니? 응? 하아 하아 혼자 돌파해서 길 열어 몰라 막혀있네 막혀있네? 대지저항을 주면 뭐하니 뒤지게 생겼는데 그럼 정체가 대체 뭐니? 뭐임? 어어? 둠 스프릿 스프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걸 쓰면 화자를 받을 수 있나 보구나 화자 내나 한 번 더 줘 한 번도 안 쥬니? 내려와 그럼 지금 못가잖아 하면 뭐하냐 이거 ... 우... 왁.... 어때 뭐 어쩔 거야 하여... 찢 무게가 부족했니? 그랬나 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암마 나 왔다 암마 식빨하면 어쩔건데 뭐 할거냐? 가자 발로 넘어가는게 안된다 이 말이지 아 너무 심각한데 그러면 못가잖아 나 아니 아니 스킬이 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어 안구적출로 변해서 다시 가면 쟰데 있으려나? 다시 가보자 아 짜증나 시간의 끝에서 전사계통 하나 사술 하나 없는데 나 그럼 배울때가?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야 병어리 대학 안돼 그럼 그거 하자 형제한테 가자 어디였었어? 얼어붙는 숲 아 형제 못가지? 막아놨지? 그럼 다간거네 나? 그렇네 다간거네 보자 어 여기 길있네? 어 여기 길있네? 라바 어 여기 길있네 맙소사 맙소사 어휴 빨리 가자 아 에? 아 맞아 얘 나왔었지 내가 그래서 걸렀었지 이걸 이제 기억해냈네 맞아 저번에 예전에 방종했을때 얘 나와서 아 더럽게 튼튼하네 그냥 걸러야겠다 이랬었지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잘만하지 솔직히 말해서 잘만하지 솔직히 말해서 완전 얹은거 아니잖아 니 부엌갔다 그렇게 두니까 니 부엌갔다 그렇게 두니까 자 자 됐어 맨 너무 안단다 야 너무 안단다 야 너무 안단다 야 쪼끔 단다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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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아 아아 노딜 경로같은거 써야되냐 설마 넘벼 넘벼 대기는 안통하고 쪼끔 파상도 면역인거야? 파상도 면역인거야? 아 이따 와봐 모르겠다 쪼끔 알아야지 뭘 하던가 말던가 지금 실패 됐고 쪼를 안통할거 같은데? 면역 쪼를 할 수가 없지 피가 없는데 아 뭐 그럼 독 한번 쏴보자 또 모르지 독통할지도 됐네? 불화설 많잖아 나 화상은 실패인거 보니깐 화상도 걸릴 확률 있나보네 뭐한거야? 소환한거야? 아니지? 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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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덕다운이 실패라는게 덕다운 된다는거야 그러면? 뭐한거야? 네? 잠깐만 일단 찍어 44 어 이거 쎄기네 역시 에이스야 따뜻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화상을 입어야죠 야 넘겨라 그냥 쎄기네 은근히 시방 잠깐만요 은하사라면은 방어로 깨진다 그랬지 저주화설까지 아니 너 왜 풀피 됐어? 어? 왜 풀피야? 아 회복한거 아냐 능력으로? 야 말도 안돼 거짓말이지? 어어어어 회복이 되는 고수 있네 지금 아 넉다운 안걸리는거 아닐까 너무 안걸리는데 면역수주인데 거의 안걸려 넉다운 전룸바링 통하냐 넉다운을 시켜야지 어떻게 해먹을텐데 야 어디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야 근데 많이 달았다 달기는 또 시간이 가버렸어 아아 짜식 이거 지옥에 나오네 이거 전사 어 잘 쎄다 여기 전사님인가 나름 꽉고 있는데 전사님? 불의 힘을 보여줘 아무리 화상이 안통해도 화상 지대에 들어오면은 타게 돼있지 기름이 없는게 흠이구나 도망갔구요 와 오지네 진짜 아 네 주인은 또 얼음으로 처리돼서 안되나봐 에? 왜? 왜 평타요? 왜 평타요? 쿨 왜 저렇게 빨리 노냐 1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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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상 드디어 들려 2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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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쿨 2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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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만 하지? 그렇게 안 쎄지? 때리 잡자 그냥 언젠가 잡을 것 같긴 하다 언젠가는 어때면 내구도 채우는 거 다 맛깔나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아휴 이거 야야 아휴 경로? 걔는 안 돼요 미친놈아 방으로 떨어져서 약간 손해볼 텐데 이러면? 질부터 괜찮게 들어가는데? 미끄러졌어? 그렇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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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피야 이거 이거 택배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택배가 올 리가 없지 개뜬거 없이 택배가 왜야 너 너 면역이냐? 표지가 안되냐? 뭐냐 아 벽에 부딪혀서 아 아 쏴 아 11 넘기고 그럴 줄 알았어 격노하신 분이니까 돌아다니면 쓰나 드디어 수까지 간다 수에 도달했다 저항력 감소 그거 달인 대가마법 썼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찍어 아 90이라뇨 어찌 그리 잔인하십니까 아 어 아 으 으 으 심지어 전에 할 때보다 쎄진 상탠데 분명히 뭐가 있을텐데 얘를 잡을만한게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렇게 댕구인가보여요 그런데로 해 그래도 이미 늦었어 이미 자존심 싸움이야 물피해가 들어간거지 물피해가 지금 회복되는건가보다 그치? 불이잖아 그럼 안되는거잖아 경로 방어력 까였구요 때려 아 얘 소환했어야 되는데 안일했다 야 됐어 때리는게 중요하지 일어났죠 우리 소환수? 여여쁜 소환수 일어났죠? 일어나자마자 죽으면 내가 뭐가 되니 경로 플러스 방어도 감소 아 아 그건 좀 그건 조금 아깝습니다 열심히 싸워야된다 얼마 안남았다 찔끔찔끔 살고있다 우주 최종보스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그렇지 야 일어나자마자 기계공격을 또 안걸린다 야야 그만가 어디가 왜그래 뭔생각이야 어? 뭔생각이여 강하다 슬슬 이제 그렇지 그렇지 강해 슬슬 뒤지는거야 10 데미지는 좀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그렇지 찔끔찔끔 넣어 좋네 답없네 진짜 참 야 그래도 안죽어 전사님이야 아 전사가 아니라 도저기 맞았구나 어쨌든 안죽는거야 안죽는거야 올라 으얏 오케이 도저기 맞았다 이런거 통하니? 안구 적출인지 나발인지 해가지고 눈 뜯어버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어딨니? 적출 됐어 안써 그쪽 살펴보기가 된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하하하 아 200이네 90프로 미친새끼 하하하하 미치겠네 수호자의 이름이 아깝지가 않다 겸차 얼마 줄거냐 어떻게 돼 그럼 처맞으신 소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긴 표시는 안 뜨는구나 경로 오늘 많이 따였죠 잠깐만요 자 걸자 지금이 기회인데 법을 지금 걸어야지 그리고 전름발이 전름발이 진짜 유용하다 오히려 필살기보다 나은 것 같아 싸게 많이 때릴 수도 있고 해골 깨알들 넣어줘야 해골 잘 쏴 보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놀랐네 면역이야 나 어따 대고 야 어디서 냉기를 뿌려 돌진하다가 쳐맞는 거 아니냐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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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치 뒤질 날만 기다려라 야 어디다 쏘니 어 잘 썼어 못 쏜 줄 때려 때려 아 닉소환 안 했구나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다 했는데 그정도는 괜찮아 이미 죽었어 쟤는 닉소환 다시 하면은 닉은 쓸 수 있냐 아 쟤는 필살기 예스 하 회수하자 수호자인지 나발건지 저거 아으 더럽게 억새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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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줄 알았네 상자 있네 그만 넘어지고 상자 그만 넘어지고 상자 먹으러 가자 얘들아 그만 넘어지고 그래 어 소환이다 하아 하아 예고도 다 빨린거 아니야? 헛 때려서 전 또 한 세번 치는 때린거 같은데 여긴 뭐여긴 뭐냐 여긴 없는거 아 여긴 아니네 맞는거네 여기가 아 일로 들어가면 없는데? 왜 있는거야 저거? 하아 여기도 용암이냐? 저기서 열면 만날 수 있다 이거지? 드디어 여길 왔다 어? 어허 어허 자 이제 각자 이대에 돌입을 하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 너가 박스 주웠잖아 그 많은 박스를 된것이요? 된것이요? 다 밟았는데 된것이요? 아 하아 침착하게 하자 지금 끝이야 딸까기요? 딸까기요? 아 동결이 걸려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냈음! 보레아스의 두루마리? 보레아스 죽이긴 했는데 두루마리는 모르겠는데? 보레아스의 두루마리라는게 있어? 저 뒤에 있는거를 혹시 열고 들어가야 되는거 보물전을 그 마땅히 느껴지는게 없는데 보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그런거 없는데 나는? 하염저염이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문 열었다 나는? 아 문 열면 다 열리는구나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아..어떻게 열려고 그래서? 연기가 있다 여기는?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투명하게 있긴 하네 투명하고 가 그럼 뭘 봤나 아.. 아슬아슬하게 안 밟았어 밟은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능? 음 불가능 저걸 밟아야되는건가? 아..보레아스의 두루마리 저거까지 못 던지잖아 상자 모르겠는데 봐도? 이거를 지금 안 밟은 상태라 그런가 혹시? 이거 밟아 놓으면 다 이제 밟을 수 있는 건가? 모든 맵을 밟은 걸로 처리돼서 그런 거면 좋겠다 너무 지친다 아... 밟아 어때? 열릴 것 같은 느낌 들어? 아 나 이건... 그냥 너희 형제 만나지 말아라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 휴식 막느낌 다 더운 보호 휴식 모델 아 5시에서 6시 사이에 온다고 하신 저기 인터넷 기사님이 지금 온다고 하십니다 어 뭐야 얘 어 니가 10분뒤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하죠 10분뒤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는걸로 야 뭐야 10분뒤에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종을 하겠습니다 마침 2시간이 됐네요 너무 힘들기 힘들어 한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아레스 왕도 잡았구요 이제 광산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진행이 막힌거 없이 저거 이어진거죠 아주 우물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매하냐 그만 떠들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뿅 저녁에 뵈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